아이 덕에 목숨을 건진 박문수 옛날에는 암행어사라는 게 있었는데 암행언사들은 이 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없이 잘 살고 있나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은 없나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암행어사 중에는 박문수라고 제법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박문수가 뚫어진 갓을 쓰고 허름한 차림새로 여기저기 다닐 때였습니다. 마침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며 정신없이 달려오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어요.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박문수는 놀라 콩밭을 가리켰습니다. 어서 저 콩밭 고랑에 가 숨으시오. 그 사람은 콩밭 고랑에 가서 얼른 숨었지요. 숨자마자 키도 크고 덩치도 산만한 사람 돌이서 커다란 칼을 들고 박문수가 있는 쪽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방금 어떤 사람이 이리로 오는 걸 봤다. 어디로 갔는지 말해라. 박문수는 못 봤다고 딱 잡아댔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박문수 목에다 칼을 들이댔습니다. 깨진 쪽박을 쓰고 하늘을 피하고 벼락을 피할 수는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바른대로 말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칼에 죽을 줄 알거라. 순간 박문수는 망설였습니다. 자기 목숨도 목숨이지만 나란 일을 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만 콩밭 고랑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숨어 있던 사람을 잡아서는 그 사람들이 죽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지요. 내가 명색이 백성을 살피는 어사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쌍한 목숨을 죽게 했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박문수는 한탄을 하면서 터덜터덜 걸었지요. 그러다 산길을 벗어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어떤 집 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뒤로 아이들이 쭉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훈장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냐 금방 다녀오마. 너희는 조용히 잿들 보고 있어라. 서당이었지요. 아이들은 훈장님이 사라지자마자 일이 뛰고 절이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원님 놀이나 하자. 박문수는 아이들 노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서당 한쪽 구석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어요. 아이들은 원님도 정하고 원님 옆에 서 있을 이방도 정하고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말할 백성도 곤장을 칠 사람도 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원님 놀이를 시작했지요. 백성 노릇을 하기로 한 아이가 먼저 원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길을 건너려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길을 건넜습니다. 그러다 그만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쳤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소를 몰던 사람도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대지 뭡니까? 그 바람에 그만 제 말이 놀라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소 임자한테 말값을 물어내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이 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네가 먼저 봤느냐 아니면 소를 모는 사람이 먼저 봤느냐 소모는 사람이 다리 건너는 것을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봤고 소를 끄는 사람이 나중에 봤기 때문에 너보다 소를 끄는 사람이 먼저 다리를 건너려 한 것이다. 먼저 본 사람이 양보를 하지 그랬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를 원망하고 다탈 것도 없느니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잘된 판결이야. 그 다음에는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한 아이는 포수였어요. 제가 사냥을 나갔다가 여우를 보고 총을 쐈습니다. 그런데 여우란 놈이 다리에 총알이 맞았는데도 죽지 않고 달아나더니 어떤 마을로 쏙 들어가 버렸지요. 그런데 그때 어느 집 개가 달려나와서는 제가 쏜 여우를 물고는 자기 집으로 가버리지 뭡니까? 그 집으로 달려가 제가 쏜 여우를 달라고 하니까 개 주인이 자기 것이라면서 안 주는 겁니다. 그러자 개 주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말했어요. 아니 우리 개가 여우를 물고 왔는데 어찌 그것이 제 여우가 아닙니까? 제 개가 잡았으니 그건 제 여우입니다. 원님은 그 말들을 다 듣고 나더니 이런 판결을 내렸지요. 포수는 여우의 가죽이 필요해서 여우를 쏜 것이고 개는 고기가 필요해서 물고 왔을 것이다. 그러니 포수는 여우의 가죽을 가져가고 개임자는 고기를 가져가라.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잘된 판결이야. 다음에는 한 아이가 나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가서 매 사냥을 했습니다. 매를 잡아서 들고 오려는데 갑자기 매가 산속으로 다시 날아가버리지 뭡니까? 그러니 어서 가서 좀 찾아주십시오. 박문수가 보기엔 참 말도 안 되는 억지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럴 때 저 원님 노릇하는 아이가 뭐라고 할까? 박문수는 무척 궁금했지요. 침을 꼴깍거리면서 판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원님 노릇하는 아이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입을 여는 겁니다. 너는 산에서 온 것을 산에서 얻었고 또 산에서 잃었다. 그러니 산에 가서 산에게 물어봐라. 만일 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든 산을 잡아서 이리 데리고 오너라. 산을 잡아오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기가 막힌 명판결이었습니다. 순간 박문수는 자기도 한 번 의견을 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원님 노릇하는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저도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술술 말을 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군. 네가 지팡이를 구해다 짚고 눈을 감고 더듬거렸다면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박문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리도 똑똑한 아이가 다 있나 싶었지요. 이 아이와 함께 다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박문수는 아이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라고 허락을 했지요. 그래서 둘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만 겁니다. 아무리 가도 마을은 없었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박문수는 그 집 앞에서 주인을 불렀어요. 계십니까? 저희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여기서 하룻밤 묻고 갑시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는 순순히 들어오라고 하고는 방을 안내해주고 저녁상까지 잘 차려주었어요. 배고파서 미처 못 봤는데 밥을 먹고 나서 보니 여자가 참 예쁘게 생긴 겁니다. 박문수는 이런 미인을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가 잠이 들자 몰래 나와서 여자 혼자 있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잠을 자는데 옷 사이로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박문수는 그 문에다 대고 엉덩이 봐라 하고는 방으로 와서 숨었어요. 여자는 그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깨고 보니 어찌나 화가 나는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때 마침 덩치가 크고 험상굳게 생긴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 오늘은 재수가 없네 겨우 멧돼지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 여자는 방에서 뛰쳐 나오면서 그 남자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그러고는 밥상을 차려와 남자 옆에 딱 앉아서 이 방에 손님 하나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자는데 그놈이 글쎄 내 방을 몰래 엿보면서 엉덩이 봐라 하지 뭐해요? 저놈을 좀 혼내주세요. 이러지 뭐해요? 뭐라고? 일단 욕이 좀 하고 혼내주지. 험상굳은 남자는 그렇게 대꾸하고는 밥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박문수는 건넌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깊은 산 중에서 내가 어사요 하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남자는 밥을 다 먹었는지 마당으로 나와서 썩썩 칼을 갈았습니다. 문테모르 바깥을 본 박문수는 급하게 아이를 깨우고는 가만가만 말했어요. 큰일 났다. 내가 그만 이 집 여자에게 엉덩이 봐라 하고 했더니 이 집 남자가 들어와서는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다. 이를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엉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라고만 하세요. 하고는 도로 자는 척하는 겁니다. 그때 남자가 칼을 들고는 박문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박문수는 일어나서 남자에게 꾸벅 인사하고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엉덩이 봐라 이 집 주인이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서 인사드려라. 박문수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랬더니 주인 남자는 칼을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마누라 말만 들었다가 하마터면 에몬 사람을 죽일 뻔했네. 엉덩이가 아이 이름인 걸 잘못 알아들었구먼. 하면서 혼자 말을 하는 겁니다. 박문수는 이 아이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요. 박문수는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 그를 많이 가르쳐서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박문수보다 더 큰 벼슬을 했다고 하네요. 사냥꾼을 기다린 큰 딸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쇠를 달구어 농사나 생활에 필요한 연장을 만드는 일을 하는 대장장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로 쇠를 달군다고 해서 불쟁이네라 불리는 대장장인에는 무척 화목하고 행복했지만 마을이 워낙 깊은 산골에 있다 보니 연장을 많이 팔지 못해 무척 가난했습니다. 대장장이에게는 자식이 열두 명이나 있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은 아내는 가난한 살림에 많은 아이를 키우느라 병을 얻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은 제가 잘 돌보태니 걱정하지 마셔요. 얼른 쾌차하시기만 하면 되니 어머니의 건강만 생각하셔야 해요. 대장장이의 큰딸은 병이 깊은 어머니를 대신해 살림을 하면서 열한 명의 동생들을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나는 대로 가족들에게 먹이기 위해 쑥을 뜯으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착하고 어여쁜 대장장이의 큰딸을 쑥을 캐러 다니는 불쟁인의 딸이라는 뜻으로 쑥보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쑥보쟁이는 몸이 아픈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시간만 나면 항상 쑥을 캐러 나갔습니다. 쑥을 캐서 국이나 죽을 끓이거나 말려서 바 어머니의 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쑥보쟁이가 정신없이 쑥을 뜯다 보니 깊은 산속까지 가게 되었어요. 열심히 쑥을 뜯고 있는데 동물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상처난 몸으로 노루가 힘겹게 걷고 있었어요. 노루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노루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불쌍해라 노루가 많이 다쳤네. 쑥보쟁이는 얼른 자신의 넓은 치마폭 속에 노루를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냥꾼이 두리번거리면서 노루를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네. 노루가 이리로 온 것 같은데 혹시 이곳을 지나는 노루 못 보았소? 노루요? 노루는커녕 토끼도 못 보았는걸요? 노루가 있다면 사람이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겠지요? 그렇겠군요. 쑥보쟁이의 말을 듣던 사냥꾼은 이리저리 둘러보며 쑥을 뜯고 있는 쑥보쟁이 곁을 지나쳤습니다. 사냥꾼이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한 쑥보쟁이는 얼른 노루를 돌보았습니다. 가엾어라 많이 아팠지? 다리를 다리를 다친 노루는 숨을 헐떡거렸어요. 쑥보쟁이는 근처에 있던 약초를 빠 진액을 내놓 노루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라고는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물도 마시게 했어요. 갈증이 났는지 노루는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노루야 다시는 사냥꾼에게 잡히지 말고 잘 살거라. 쑥보쟁이는 노루를 쓰다듬으며 돌려보냈습니다. 기운을 차린 노루는 손한 눈을 껌뻑거리며 쑥보쟁이를 한번 보더니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노루와 헤어진 쑥보쟁이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는데 어디선가 사람 살리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여기 함정에 사람이 빠졌어요. 쑥보쟁이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동물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빠졌네 어떻게 구하지? 쑥보쟁이는 근처에서 긴 막대기를 찾아 구멍 아래로 내렸습니다. 함정에 빠진 남자가 막대기를 잡고 구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함정에 빠진 사람은 바로 노루를 쫓던 사냥꾼 이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냥꾼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치진 곳이 없으니 다행입니다. 자세히 보니 사냥꾼은 아주 잘생기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쑥보쟁이와 사냥꾼은 한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가씨를 만나고 싶소. 하지만 지금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만 하오. 가을에 반드시 아가씨를 만나러 이곳으로 올 것이오.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소? 사냥꾼은 쑥보쟁이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쑥보쟁이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쑥보쟁이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냥꾼과 만났던 장소에 나가 쑥을 뜯으며 사냥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오겠다던 청년은 겨울이 지나고 다음에 봄이 와도 쑥보쟁이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가을이 지났지만 사냥꾼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지요. 쑥보쟁이는 사냥꾼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날마다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쑥보쟁이 앞에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쑥보쟁이가 구해주었던 노루였습니다. 노루야 잘 살고 있구나 다친 곳도 다 나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그때였습니다. 노루가 갑자기 소염이 긴 하얀 산신령으로 변했습니다. 쑥보쟁이는 깜짝 놀라 쑥을 담은 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곳 산신령이라오. 내가 노루로 변신해 산을 돌아보고 있을 때 사냥꾼에게 쫓기다 다치는 일이 있었소. 그때 나를 구해주었으니 나도 아가씨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소. 산신령은 아직도 넋을 놓고 있는 쑥보쟁이에게 보랏빛 주머니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구슬 세 개가 담겨 있었어요. 소원이 있을 때마다 구슬을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쑥보쟁이가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머니를 받아든 쑥보쟁이가 감격할 사이도 없이 산신령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쑥보쟁이는 주머니의 구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슬은 영롱하게 빛났어요. 그래 이건 산신령이 준 구슬이니 효암이 있을 거야. 우선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야지. 쑥보쟁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어머니의 병원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다음날 평소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일어나 아침밥을 해놓았습니다. 산신령의 말처럼 어머니는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쑥보쟁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도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어젯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 내 몸에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거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됐구나. 몸이 무척 가볍고 아픈데도 한 곳이 없으니 산신령님이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신 게 틀림없다.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려야겠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쑥보쟁이와 가족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자 쑥보쟁이는 사냥꾼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리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쑥보쟁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사냥꾼 청년을 자신에게 오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다음날 쑥보쟁이가 애타게 기다리던 청년이 거짓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어했던 사냥꾼을 만나게 되었으니 쑥보쟁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냥꾼이 쑥보쟁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오. 아닙니다. 이제라도 제게 오셨으니 저는 정말 기뻐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쑥보쟁이의 말에 사냥꾼이 난처한 듯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오. 나를 용서하시오. 하지만 이제라도 나를 받아준다면 곁에 있겠소.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면서요. 사냥꾼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이미 결혼한 남자를 곁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쑥보쟁이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다니 제 곁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쑥보쟁이는 눈물을 흘리며 구세를 입에 물고 사냥꾼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세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냥꾼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쑥보쟁이는 사냥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나니 더욱 그리워졌어요. 쑥보쟁이는 매일 산꼭대기로 올라가 절벽 넘어 사냥꾼이 산다는 곳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리워 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이 걱정했지만 쑥보쟁이는 사냥꾼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사냥꾼이 그리워 산을 오르던 쑥보쟁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을 쑥보쟁이가 죽은 그 자리에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고 쑥보쟁이가 죽어서도 사냥꾼을 그리워하며 피어난 꽃이라고 여겨서 쑥보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둑들을 잡은 아이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다 키웠는데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림이 하도 어려워서 입이라도 하나 덜 생각으로 딸을 일찍 시집 보냈어요. 다행히 딸은 밥도 해먹고 그럭저럭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갔지요. 입이 하나 줄었어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그렇다고 이웃에서 먹을 것을 구하자니 내키지도 않고 딸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려고 했지요.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도둑들이 몰려와서는 먹을 것을 죄다 뺏어갔습니다. 알고보니 그 길에는 도둑 소굴이 있어서 도둑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딸네 가는 길은 그 길뿐 이었습니다. 더는 딸네 집에서 얻어다 먹을 생각도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열다섯 살 먹은 아들이 잠다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죽만 먹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누나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으며 한 두어 달 지내고 올게요. 동생은 누나네 집으로 갔습니다. 누나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커다랗고 누런 호박이 눈에 띄는 겁니다. 동생은 누나를 불러 말했어요. 누나야 저기 저 호박 나 좀 다오. 뭐 하려고? 집에 가서 삶아 먹으려고 도둑놈들이 떡 버티고 있는데 어찌 가져가려고 도둑놈들이 이런 호박까지 달라고 하겠어? 그건 그렇네. 누나는 동생한테 호박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동생이 칼을 가지고 와서는 호박 꼭지를 도려내는 거예요. 손이 조금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도려내고는 호박씨랑 호박 속을 죄다 파냈습니다. 그러고는 누나를 불렀어요. 누나 나 이제 그만 집에 가볼란다. 그러니 돈 있으면 이 안에 좀 넣어주라. 누나는 호박 안에다 역전을 넣어줬어요. 그러자 동생은 파냈던 속과 호박씨를 다시 집어넣고는 호박 꼭지를 도로 덮는 겁니다. 아주 감쪽 같았지요. 동생은 그 호박을 지고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산길을 넘자마자 또 도둑들이 몰려오면서 위협을 나는 겁니다. 있는 돈 다 내놓아라.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돈이 나올 리가 있나요? 그러자 도둑들은 화가 나서 이놈아 이런 호박을 뭐하려고 지고 가냐? 하면서 호박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떼구르르 호박이 굴렀어요. 그러다 그만 호박 꼭지가 똑 하고 떨어지더니 그 안에 있던 돈이 쌀쌀 쏟아지는 겁니다. 도둑들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어라 이놈 봐라 돈을 여기에 숨겼네. 이놈아 대체 여기다 돈 넣을 생각을 누가 한 개냐? 내가 생각해낸 거요. 동생은 겁도 내지 않고 대꼬 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이 오 꾀가 보통이 아니군. 그러게 꽤나 쓸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데리고 가서 작전 짤 때 이 녀석 한테 물어보자.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도둑 소굴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도둑들은 아이를 잘 걷어먹였어요. 그러고는 아이보고 어떻게 해야 도둑질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꾀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줬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둑들은 이 아이를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 부자 마을로 도둑질을 하러 가야겠다. 그런데 그 마을엔 힘센 하인들도 많고 밤새 지키는 하인들도 많아서 걱정이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도둑 대장이 묻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닭 울음 흉내를 잘 내는 사람과 여우 울음 흉내를 잘 내는 사람, 눈먼 봉사 노릇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을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도둑대장은 아이가 시키는 대로 도둑들 중에 셋을 뽑아서 아이에게 데려왔지요. 아이는 닭 울음 잘 내는 사람과 여우 울음 잘 내는 사람을 부자들이 사는 마을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닭 울음 소리를 내게 했지요. 초저녁에 달기 오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새벽에 울어야 할 달기 지금 울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또 당산나무 뒤에서 여우 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야단났다 하면서 걱정을 했지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나 봐. 온 마을이 다 술렁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이는 봉사노릇 잘하는 사람에게 부자 마을로 가라고 일렀습니다. 봉사노릇 하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로 가서는 두 눈을 꾹 감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어허 이거 큰일 났군. 사울 안에 이 마을에 큰일이 닥치겠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어째서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시오? 봉사노릇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혹시 이른 새벽에 울어야 할 달기 초저녁에 울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당산나무 뒤에서 여우가 울었지요. 사람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지요. 걱정이요 걱정. 크게 다 이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요. 봉사는 금해를 툭 던져놓고 슬쩍 가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봉사의 두 팔을 꼭 잡고는 다급하게 묻는 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봉사는 점치는 사람처럼 손가락을 꼽자 꼽자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 보아하니 뒷산 산신이 노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것 같소. 그러니 오늘밤부터 사흘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 손헌 할 것 없이 모두 다 저 산신께 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오. 만약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되고 이 마을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 듣고는 사흘 동안 마을을 싹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산으로 가서 산신께 정성들여 제사를 지냈지요. 마을에서 개들이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고개 숙이고 절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제사를 드리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숨겨둔 보물이며 양식이며 그릇이며 하물며 요간까지요. 집안 물건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은 이미 도둑들 곳간에 꽉꽉 들여차 있었지요. 도둑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갖게 되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둑들은 아이를 떠받들었어요. 아이를 도둑 대장으로 삼고 임금님 의자 같은 곳에 앉혀놓고는 온갖 것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는 도둑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도둑질을 잘하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되는 법이다. 혹시라도 잡혀서 묶이게 되면 그걸 풀고 나오는 법도 배워야지. 도둑들은 모두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은 일단 저 마당에 가서 손발을 단단히 묶어보자. 그라고는 넓은 마당에 가서 장나무대를 묶고는 단단히 세우라고 일렀어요. 도둑들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라고는 나무에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의 팔과 몸을 붙잡아 맺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아이가 잡아매 줬고요. 이렇게 다 잡아매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끼 이놈들 너희들은 오랫동안 나쁜 일을 많이 했다.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라고는 얼른 도둑의 소굴을 빠져나와 그 마을 원님 한테로 달려 갔지요. 어디 어느 곳에 가면 도둑의 소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둑 놈들을 죄다 붙잡아 맨 왔으니 어서 가서 자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울고 도둑의 소굴로 갔습니다. 그라고는 도둑들을 모조리 붙잡아 옥에 가뒀어요. 원님은 도둑의 소굴에 있던 곡식이며 돈이며 보물이며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것들을 가져다가 도둑들한테 도둑질을 당한 사람들과 마을에 죄다 나눠주었습니다. 도둑의 소굴은 불을 질러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고요. 원님은 또 자기들도 못 잡은 도둑들을 잡아주었다면서 아이에게 큰 벼슬도 주고 상금도 주었지요. 이 아이는 아버지랑 누나랑 함께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선녀의 보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선녀가 하늘의 장군과 사랑에 빠져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일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은 하늘 법을 어기는 일이라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선녀는 무지개 다리를 오가며 즐기는 놀이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맑은 연못에서 목욕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불러오는 배를 감추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선녀는 지상으로 내려와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선녀는 자신의 아기를 길러줄 만한 집을 찾았습니다. 선녀는 충청북도 보은군 내송리면 어느 양지바른 산밑에 사는 집에서 얼마전에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녀는 포대기에 싼 아기를 그 집 대문 앞에 놓았습니다.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늘에서 너를 지켜줄게. 선녀는 눈물을 머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가 떠나자 아기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방에 누워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산모의 귀에 아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한참이 지나도 그치지 않았어요. 이 밤중에 어디서 아기가 저리도 슬피 올까 꼭 우리집 대문 앞에서 나는 소리 같네. 산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누가 이 갓난 아기를 우리집 대문 앞에 두고 갔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모는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도 마침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가 아이를 우리집 대문 앞에 놓고 갔어요.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아기가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일단 방으로 데려가 젖을 물려야 되겠어요. 그래라 어서 들어가라 춥다. 방으로 들어온 산모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젖을 먹었어요. 가여워라 젖도 못 먹고 버려졌나 보구나. 산모는 자신의 아기 옆에 나란히 업둥의 아기를 재웠습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자신의 아기 옆에 나란히 놓인 또 다른 아기를 보았어요. 아니 웬 아기요? 놀란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기 오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더니 누가 이 아기를 대문 앞에다 놓고 가버렸지 뭐예요? 우선 젖이라도 먹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아기를 버릴만한 사정이 있었을 테니 우리가 업둥이로 키우도록 해요.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의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아기를 낳은 것을 알고 젖이라도 먹여 키우라고 데려다 났나 본데 너의 착한 마음은 알겠지만 한꺼번에 아이들을 어찌 키우겠느냐. 시어머니가 딱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젖을 먹지 못하면 이 아기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키울게요. 어머니. 그렇게 합시다. 우리 딸도 이 아기와 자매처럼 자라면 외롭지 않고 좋을 거요. 산모의 착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 데려온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하자 젖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집안의 곶간에는 먹을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광에 좀 와보세요. 분명 쌀까마니가 없었는데 누가 쌀까마니를 가져다 놓았어요. 아범이 쌀 걱정을 하더니 누가 그 소리를 듣고 가져다 놓았나. 귀신이 고칼로를 시구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업둥이 아기가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면 아기가 싼 똥 기저귀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새 기저귀가 생겨나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온 이후로 신기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곶간에도 먹을 것이 계속 쌓이고 똥을 싼 기저귀는 사라지고 새 기저귀가 계속 생겨나요. 이 아이는 아무래도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구나. 세상에 이렇게도 신기한 일이 있다니. 업둥이 아기는 방긋방긋 웃으며 잘 울지도 않았습니다. 업둥이 아기와 그 집 아기는 사이좋게 누워 새근새근 잠도 잘 잤지요. 가족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잘 돌보았습니다. 두 아기 모두 아프지도 않고 포동포동하게 잘 자랐어요. 드디어 아기 백일날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두 아이의 백일잔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백일상을 차리자 어떻게 알았는지 각설이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품바 타령을 신명나게 불렀지요. 그날 밤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부인이 예쁘게 길러주는 그 아기는 제가 낳은 자식입니다. 어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염치없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워 옥황상재님께 눈물로 간청하였더니 옥황상재님께서 하늘에서 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동안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선녀는 다소곳이 감사인사를 하고는 아기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부인이 아기 쪽을 보았더니 아기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보세요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다니 그 무슨 말이오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아기 있는 곳을 보니 자신의 딸만 잠들어 있고 엎둥이 아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체 아기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오 시어머니도 자다가 놀라서 온 집안은 물론 밖까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아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인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꿈속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그 아기는 선녀의 아기가 틀림없어 이제 정말 선녀가 데려갔나 보다. 부인에게 자초재정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쉽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아기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밖에 아기가 놓였던 자리에 하늘로 올라간 아기의 똥처럼 노란 꽃이 피었어요. 부인이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잎이 부드럽고 가벼운 잔털로 뒤덮인 것이 꼭 아기 피부가 꾸려 꽃은 하늘 아기가 눈똥과 같이 노란 것이 참 예쁘구나. 꽃 옆에서 놀던 아기가 꽃을 꺾자 노란 진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노란 진액이 마치 하늘 아기가 눈똥 색깔과 똑같아요. 하늘의 선녀가 아기 되신 우리에게 꽃을 보냈나봐요. 얘야 이것은 분명 하늘로 올라간 아기가 우리를 기억하고 꽃으로 피어난 것이 틀림없구나. 하늘 아기가 눈똥은 늘 사라졌었잖니. 그 똥이 이 꽃의 진액이 되었나보다. 식구들은 그 이후 작고 노란 그 꽃을 하늘로 올라간 애기가 눈똥을 닮았다고 해서 애기 똥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집의 아기는 무척 예쁘게 자랐어요. 세월이 흘러 아기는 어느덧 온 나라에 소문날 정도로 재색을 겸비한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 해의 궁궐에서는 왕자의 부인을 간택해야 했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처녀는 왕자의 빈이들 자격이 있다며 간택에 참여하라는 방을 붙였지요. 재색을 겸비한 그 집의 처녀도 왕자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선녀가 다시 나타났어요. 딸이 무척 예쁘게 자랐군요. 우리 딸도 하늘에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부인이 우리 아기를 거두어준 덕분입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군요. 부인의 딸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선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녀 꿈을 꾼 처녀의 부모는 선녀가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처녀는 마지막 간택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늘에서 지켜본 선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행복해질까 왕비로 산다면 여자로서 최고의 위치니 행복할까 아니야 왕비로 사는 삶은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어 왕은 그 아이 외에 다른 여자들을 후궁으로 많이 맞아 드릴 거야 그러면 그 애는 불행할 거야 그 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그래 부인만을 사랑하고 인품이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해야겠구나 선녀는 마지막 간택에서 처녀가 왕자비로 간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선녀의 말을 믿고 자신의 딸이 왕자비가 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낭자의 부모는 낙담했습니다 우리 딸을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던 선녀의 말은 우리 딸을 왕자비로 간택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었나 그럼 대체 그 꿈은 뭐지 처녀의 부모는 선녀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꿈의 내용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왕자비가 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처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을 아랫마을에 사는 생원댁 마다들 마다들 결혼 시켰습니다 생원댁 마다들은 인물은 물론 성품도 훌륭했어요 인품이 어찌나 좋은지 어린 나이임에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낭자는 생원댁 마다들과 결혼하면서 웃음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위는 부인을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만큼 처가 해도 잘했지요 딸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왕자비가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글쓰 왕자는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박하면서 국녀들의 뒷꽃무늬만 쫓아 자닌다네요 글도 안 읽고 노는 것에만 빠져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게 말이오 선녀가 당신 꿈에 나타나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던 것은 왕자비가 아니라 진정 자신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해준다는 것이었던 것 같소 부모는 그제야 선녀가 딸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외롭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딸이 저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요 선녀는 우리 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자비로 간택되지 않게 한 거였어요 그 깊은 보온의 마음을 모르고 잠시나마 원망했으니 딸의 부모는 선녀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하늘의 선녀와 딸도 그 부모를 보며 빙긋 웃었지요 그 후 딸이 행복하게 사는 그 마을은 선녀가 보온한 마을이라 하여 보온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아들의 나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게으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전 일도 안 하고 집안에서 마냥 뒹굴뒹굴 하기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속이 탔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살이가 풍족하지 않은데도 아들이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빈둥거리고 놀고만 있으니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애가 타서 아들을 타박 했지요 너는 어째서 밥만 먹고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 내가 너 밥 얻어다 먹여 살리는 것도 이제 힘이 들어 더는 못하겠구나 그런데 평소에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아들이 갑자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참깨 한 말만 구해주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뜬금없는 말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깨는 어디다 쓰려고 아들은 밭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생전이라는 것도 구경 한 번 안 해봤으면서 무슨 밭을 만든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말이라도 한 것이 기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참깨를 구해주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괭이를 한 자루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속을 알 수 없었지만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하려나 보다 하고 괭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으른 아들은 참깨와 괭이를 들고 마을 뒤 깊은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괭이로 구덩이를 커다랗게 판 뒤 참깨 한 마리를 모조리 쏟아 부었습니다 얼마 뒤 참깨가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자 아들은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 남긴 참깨에 매일 걸음을 한 지게씩 가져다 부었어요 그런 후 아들은 또 몇 날 며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움직이지 않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반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톱과 도끼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건 또 뭐 하려고 그러느냐 참깨 나무를 베려면 톱과 도끼가 있어야 해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참깨를 키워 게다가 참깨 나무라니 참깨가 어떻게 나무가 되니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을 뒤 깊은 골짜기로 가보니 과연 참깨 나무가 도끼로 베어야 할 정도로 크게 자라 있었어요 커다란 참깨 나무에는 가지마다 참깨가 주렁주렁 달려서 가지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참깨 나무를 도끼로 베고 가지를 톱으로 잘라 참깨를 털어내니 참깨만 베 감아도 넘게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참깨로 기름을 잤어요 그랬더니 참기름이 아주 커다란 항아리 하나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쥐 한 마리가 기름 항아리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항아리에 빠진 쥐는 기름 항아리 한 동이를 다 먹고 살이 포동포동 져서는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 도망가곤 했습니다 아들은 틀재와 그물을 가져다가 겨우 쥐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장에 가져갔습니다 쥐 사세요 참기름 한 동이 먹여 키운 귀한 쥐입니다 사람들은 참 진귀한 것이 다 있다면서 몰려들었고 한 사람이 큰 돈을 주고 쥐를 사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참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장가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한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옛날 이야기에서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소재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아이 덕에 목숨을 건진 박문수 이야기에서도 박문수보다 어린 아이가 여러가지 면에서 훨씬 더 지혜로웠지요 지혜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있고 배운 것이 적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지요 박문수보다 지혜로운 아이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에서 지혜라는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일한 방어수단이 지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